크리스마스 이번에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잖아요. 크리스마스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오늘은 저희가 케이크 만들기를 도전해보겠습니다. 도전! 생크림을! 생크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이게 살짝 생크림을 얼려놔야지 휘핑이 잘 됩니다. 아 진짜요? 잠만! 우와 신기해. 이게 되게 나 생각보다 이거 언제 되냐? 왜 이렇게 굵어? 생크림이? 우리 이 쯤대에 설탕을 좀 넣을까? 되게 저으면서 한 3번을 나눠서 설탕을 푸시는 거 같아요. 오 역시 요리 프로! 아 이게 양이 여러분들 저희 지금 1리터짜리를 지금 그니까요! 오래 걸리지! 저 교복이 셔츠, 넥타이, 바이, 바지, 조끼가 있잖아요. 조끼 잃어버렸어요. 진짜로? 어디서? 몰라요. 어제도 좋은 거 왔어요. 아니 눈이 좋겠는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들 된 거 같은데? 됐죠? 아 그러면 형 머리 한번 시험해 볼게요. 하나 둘 셋! 일 시작! 헤이 콘서트! 나 너무 무서웠어! 아ashed. 아 너무 무서웠어 방금! 아 진짜 무서웠어! 이 부분은 맛있겠다. 여러분들 이거 빵이 얇아서 2등분으로 하겠습니다. 3등분하면 완전 날짓을 할게. 잘 잘라. 얘만 쓰지. 이거 먹어도 돼요? 이랬는데 중간에. 먹지마. 생크림 이제 얹혀줄건데. 얹혀주세요 휘가. 듬뿍듬뿍. 영어는 나의 단짝친구. 중번째는 형이 달라요.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서 나한테 나이 풀어서 힘들게. 생크림 만들 장인이거든요. 노래를 틀다 안 틀다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보여드릴까요? 짜잔. 우리 셀카 냄새 해봅시다. 하나 둘 셋. 이 노래도 진짜 좋아. 어떻게 보여주실거죠? 이렇게 신세계 케이크다. 지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뜯었습니다. 그리고. 저의 지대인데. 그 귀여운 바다가 있어요. 이런 거 여기다가 더 올려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비비드하게 넣을 수 있는. 또? 짜잔. 지구쯤에. 우리 유키드가 가요계는 다 정복하겠다. 인정 인정. 지구를 정복하겠다. 이거는 유키드. 이거는 여러분. 하나 둘 셋. 완성. 완벽하나. 이 정도면. 구독. 너무 예뻐. 무슨 맛일까. 그리고 저도 궁금합니다. 궁금해 궁금해. 여러분들 먼저. 아아. 아아. 진권영 한입. 나 한입. 아니. 피커또 한입. 음. 맛있네요. 여러분들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럼